안녕하세요 머켈라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헬스장 PT 똥망하는 치명적인 실수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1번 미안한 마음 때문에 아무 말도 못하지 않는가 예를 들어서 미용실에서 머리를 자르는데 내가 원했던 머리 스타일과 다르게 손질이 됐다면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이야기하실 건가요? 불만족스러운 머리 부위를 가리키며 이 부분을 추가로 좀 더 만져주실 수 있나요? 라고 이유대기하고 원했던 머리 손질을 받겠죠 근데 그렇게 본인의 생각을 말하고 원하는 것을 얻어가면 참 다행인데 승객보다 자신의 권리 주장을 펼치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헬스장 PT도 마찬가지예요 트레이너는 운동 전문가고 일대의 PT이므로 PT를 받는 우리는 당연하게도 나에게 맞춰줄 것이기 때문에 그냥 믿고 따라가면 되겠지 라고 무조건 안심하며 PT를 받게 됩니다 하지만 그러면 안 됩니다 일부 트레이너들이 PT 등록 전, 등록 후 태세 전환이 이루어집니다 한마디로 양아치 근성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PT 기간이 한두 달 지나면 PT를 환불해도 돌려줄 금액이 없는 PT 계약서를 믿고 환불하려면 해라 라는 방식으로 회원인 우리를 막 대하기 시작합니다 사실 정상적으로 환불은 가능합니다 10%에 결제했던 위약금과 내가 수업했던 횟수만큼의 수업료를 지불하고 말이죠 여하튼 익숙해지고 내가 선생님, 선생님 해주니까 나를 아주 업신여기고 질문을 할 때마다 아 그거 매번 물어볼 거예요? 라고 하면서 귀찮다듯이 대답하기 시작하죠 이미 여러분들이 PT 받고 있는 경우라면 본인의 알 권리에 대해서 정당하게 욕을 해야 되고 질문하셔야 됩니다 어떤 질문을 해야 할지는 위에 카드로 남겨놓겠습니다 꼭 보시고 질문해 주세요 여러분들이 아셔야 할 부분은 트레이너의 시간을 돈 주고 고용을 한 것이기 때문에 가르치는 선생님으로서 존중을 해주되 질문에 대해서는 전혀 위축되거나 미안해야 할 이유는 일도 없습니다 내가 너무 여리고 무서워하는 어린 여성분들이 간혹 있으세요 그렇다면 담당 트레이너와는 이게 피하고 싶을 거 아니에요? 상황이?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센터에서 가장 높은 매니저나 점장을 다이렉트로 찾아간다거나 전화로 상담을 하셔가지고 지금 수업하고 있는 담당 트레이너 교체나 환불을 진행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2번 어려움에 부딪히고 내 스스로 이겨내려고 하였는가 나의 운동 비중이 PT로 쏠리게 되고 정작 PT 이후에 혼자서 나아가야 할 방향인 개인동을 잘 하게 된다는 거죠 혹은 하더라도 어려우니 쉬운 운동들만 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를 반드시 알고 계셔야 하는데요 첫 번째 트레이너에게 내가 독립할 수 있게끔 개인동 플랜을 질문하였는지 물어보시고 두 번째는 트레이너가 PT 시간에 알려준 운동 루틴을 하면서 내가 하기 쉽고 익숙한 자기 운동만 몰라서 하지 않았는지를 물어보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하체 운동을 하는데 스쿼트랑 런지를 배웠는데 스쿼트는 대략적으로 어떤 느낌인지 알고 자세가 나오는데 런지는 스쿼트보다 더 어렵고 느낌이 잘 안 온다는 이유로 등한시하거나 미루지 않았는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근육은 같은 부위 운동을 하더라도 다양한 자극을 주는 게 맞고 그 자극과 공작에 익숙해짐에 따라서 몸에서는 그에 맞는 보상이 점진적으로 이뤄질 것입니다 자 결론입니다 질문을 어려워하지 마시고 미안해하지도 마시고 상담 전에 미리 나는 질문이 많은 사람이다 라는 것을 트레이너에게 꼭 이야기를 해주시고 나중에 내 스스로 개인동을 하기 위해 PT의 목적을 확실히 밝히시고 목표를 이루고자 하는 의사를 밝히시고 내세우셔야 합니다 더불어 PT 없이도 기본적인 독립이 가능한 상태가 되려면 얼마만큼의 기간과 횟수가 소요되는지를 물어보시고요 그러면 트레이너는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만 기본적으로 횟수는 OO만큼 필요하고 기간은 OO만큼 걸립니다 라고 이야기해주겠죠 내 앞에서 내뱉은 말이기 때문에 횟수와 기간 내의 나의 몸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부담을 느낄 것이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내가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것을 인지하고 호구가 아니면 인정할 거예요 그리고 내가 운동을 잘 모르고 못한다고 해서 나는 운동심리가 없어서 아예 못한다 나는 몸이 망가졌다 등등 굳이 나의 치부를 보일 필요가 없습니다 그게 서비스를 받아야 하는 관계라도 말이죠 담당 트레이너와 친하게 지내되 어느 정도 서비스를 받아야 한다는 소비자라는 관계에 대한 선을 본인 스스로를 위해서 지켜주세요 시간이 지나더라도 나를 고객으로 느끼고 어느 정도는 어려워하며 이 사람에게는 내가 내뱉은 말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기간 내 몸을 만들어줘야겠다 안 그러면 안 될 어려운 고객이다 라고 느껴지게 만드는 것도 소비자인 우리의 역할이고 권리 주장입니다 나를 만만하게 보지 않도록 말이죠 영상이 독립했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가능하시고 사랑 부탁드립니다 사랑 부탁드립니다 covenant 전 사랑 부탁드립니다 status нить jeśli